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8월에 심을 수 있는 10가지 추천작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덥다고 텃밭을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텃밭에 나가서 가을을 준비하신다면 풍성한 가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봄에 심었던 감자나 옥수수는 이미 수확이 끝나서 자리가 비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와 토마토 같은 작물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끝물에 좀 더 따겠다고 두어봤자 좋은 실가는 별로 맺히지 않습니다. 미련없이 뽑아내고 가을 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8월은 김장채소 심을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양작업을 미리 해두면 가스피도 잎지 않고 남보다 빠르게 가을 작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김장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을 쪼개서 추천드리는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추천할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이라 월별 추천 작물 중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작물입니다. 지금은 모종을 심어야 빠르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종을 심고 잘 가꾸면 열흘 정도면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종 가게에서는 지금도 여러 종류의 상추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8월은 상추 가꾸기가 6월과 7월보다는 훨씬 쉬운 편입니다. 가끔 소나기도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다소 시원하기 때문에 심어만 놓으면 잘 자라는 편입니다. 봄에 작물을 심었던 자리는 그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태비와 요소비료 등을 조금 뿌리고 심으면 상추가 잘 자라게 됩니다. 두번째 추천할 작물은 쪽파입니다. 쪽파는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좋아서 누구든지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쪽파는 주말 농장에서 많이 심는 작물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 먹을 쪽파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심고 있습니다. 쪽파는 종구를 심는 작물입니다. 쪽파 종구는 시장이나 모종 가게에서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공간이 허락된다면 많이 심으면 김장때 양념으로 쓰고 설이 올 때까지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남는 쪽파가 있다면 내년 봄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는 쪽파가 없다면 내년 봄에 먹을 쪽파를 10월 말 정도에 고구마나 고추 등을 수확한 자리에 쪽파를 심어 놓으면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쪽파가 탐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봄에 실컷 뽑아 먹고 또 종구까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추천 작물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봄부터 초겨울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작물입니다. 파종 시기는 봄에는 2월에서 4월 말 사이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심는 시금치는 7월 말 8월 초순에 심어서 가을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과 내년 봄에 먹을 시금치로는 고구마나 김장배추 등을 수확하고 난 자리에 10월 말부터 11월 하순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너무 추운 날씨에는 파종하면 발화가 잘 되지 않거나 싹이 늦게 올라옵니다. 따라서 파종할 때 날씨를 잘 살펴서 15도 전후가 가장 발화가 잘 됩니다. 시금치는 병해충도 별로 없는 작물입니다. 파종 방법은 10cm 간격으로 고를 내고 시금치 씨앗을 뿌려서 심거나 가을 시금치는 넓은 밭에 산파 방법으로 그냥 뿌려만 놓아도 발화가 돼서 잘 자라게 됩니다. 네 번째 추천 작물은 오이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봄과 가을에 심는 작물입니다. 봄에 심는 오이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 심어서 7월까지 따먹을 수가 있으며 가을 오이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심어 10월 중순까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모종가게에서는 다양한 오이 모종을 팔고 있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 봄에 가꾸던 오이 나무 밑에 심어도 되고 다른 곳에 두둑을 새로 만들어 심어도 됩니다. 가꾸던 오이는 오이 밑에 심게 되면 지주대 등을 새로 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당근입니다. 당근 역시 봄과 가을에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봄에 심는 당근은 4월 중순에 파종하여 8월에 수확을 하고 가을 당근은 8월 초순에 파종하여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에 수확을 합니다. 당근은 씨앗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하게 뿌린다고 하더라도 싹이 올라올 때 보면 아주 촘촘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콩나물처럼 자라서 뿌리가 잘 굵어지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섞어주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간격이 15cm 이상이 돼야 굵은 당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섞어주는 것이 손이 많이 가고 귀찮다면 김장무 파종하듯이 전파 방법으로 파종을 하게 되면 본잎이 5장 내지 6장 났을 때 한 번만 섞어주면 됩니다. 여섯번째 추천할 작물은 비터입니다. 빨간 무라고도 불리는 비터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특유의 붉은색으로 샐러드를 비롯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터는 간청소부로 불릴 만큼 해독능력이 뛰어난 채소로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말농장에서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비터는 씨로 심을 수 있는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에서는 모종을 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터는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심고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농장에서는 봄과 가을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는 4월 초에 씨를 뿌리고 모종은 5월 초에 심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릴 때는 7월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을 때는 8월과 9월에 심을 수 있습니다. 아직 비터 가꿔보지 않았다면 건강에도 좋고 가꾸기도 쉬운 비터 한번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곱번째 추천할 작물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배추를 주말농장이나 도시 텃밭에서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봄과을에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봄에는 4월 말에 모종을 심어서 8월 중순에 수확을 하고 가을에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증식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수확을 합니다. 양배추는 결국 기간이 배추보다 열흘 정도 길기 때문에 배추보다 보통 보름 정도 먼저 심고 있습니다. 양배추 모종은 지금도 모종가게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직 양배추 갖고 보지 않았다면 건강에 좋은 양배추 한번 올가을에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추천할 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4월부터 8월 초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7월이나 8월에 심는 대파는 모종가게서나 마트에서 모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많이 자란 중파 정도의 모종이 나옵니다. 이것을 8월 초에 사다 심으면 봄에 심은 대파 이상 굵고 좋은 대파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도 2주 전에 이런 중파를 마트에서 사다 심어 놨더니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고추밭고랑에 추가로 심기 위해서 마트에서 3,500원을 주고 어저께 한 단을 사왔습니다. 요즘은 대파 모종을 마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만 붙어 있으면 잘 사는 작물입니다. 식용으로 나오는 실파를 사다 심으면 잘 삽니다. 파를 초순까지 심어도 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에서 대파 7월에 심어도 봄에 심은 대파보다 굵고 좋은 대파 수확할 수 있어요.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홉번째 추천 작물은 김장배추입니다. 김장배추는 주말농장과 같이 소규모는 모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시기는 중부지방은 8월 20일부터 9월 초순에 정식을 합니다. 정식하기 위해서는 미끄럼을 넣고 노타리작업과 비닐멀칭을 합니다. 미끄럼으로는 가축분 태비와 질소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복합비료와 석회질비료를 뿌리고 해충방제를 위해서 토양살충제도 뿌려야 합니다. 정식하기 전 열흘 전에는 이 작업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이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봄에 심은 작물을 수확하고 현재 땅이 비어있다면 가능하지만 아직 고추나 오이와 같이 봄작물 수확이 끝나지 않았다면 서둘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물의 실관은 잘 맺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과 맛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추 가꾸기에 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김장배추 토양만들기 이렇게 하면 속이 꽉 찬 배추 수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 추천 작물은 김장무입니다. 김장무는 직파하는 작물로서 김장배추 정식과 거의 같은 시기에 파종을 합니다. 따라서 김장무임을 심을 자리도 배추와 같은 방법으로 미끄럼을 넣고 두둑을 만듭니다. 무는 비닐멀칭을 하고 심을 수도 있고 하지 않고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고 심을 때는 골간격을 20cm 간격으로 하고 작물 사이의 간격은 4-5cm 간격으로 뿌려서 자라는 과정에 여러 차례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닐멀칭을 할 때는 각 20cm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씨앗을 2-3개 정도씩 넣고 싹이 올라와서 본잎이 나오면 가장 실한 싹 하나만 남기고 속아주면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오늘은 8월에 심을 수 있는 10가지 추천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